여러분 안녕하세요 유닝이에요 제가 정말 오랜만에 카메라를 켰죠 지금 졸업 전시의 시즌이라 되게 바쁘게 사는 것 같아요 오늘도 작업하러 학교에 가고 있는데요 맨날 영상을 유튜브에 안 올릴 순 없으니까 오늘도 작업 브이로그를 찍으려고 카메라를 켜봤습니다 그러면 가보실까요? 고고! 저희 꽃카페 갈 거예요 여기에 강아지랑 고양이도 있습니다 공개수 배자 같은 사진입니다 귀여워 야 루루야 루루 먼지털이게 수만이 있어 어떻게 이리 봐 애를 모를 고양이도 있어요 식빵 굽는 중 식빵 굽는 중 식빵 굽는 중 달이 보러 왔어요 달이 안달이 달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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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음대로 하늘 일 혹시 다리는 졸려 오! 이 마마 어디 사셨어요? 귀여워 손이 짱 커 근데 왜 그러는거야? 마스 왜 이렇게 바빠 아무래도 왜 안 맞는거야 이거는? 저는 음료 쏟았대요 지금 말리고 있어요 실화냐? 실화냐고 효은이도 사진 찍고 있어 미쳤어 에이에스 하러 가는 기능은 심각함 이거 맞어? 이거 맞어? 이거 맞어? 이거 맞어? 아 귀여워 들어가 들어가 관심 있어 오 들어갔어 나 이제 자리 뺏겼다 나 이제 어디앉냐 루야 루루야 으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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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얍 달콤 우리 안내해주는 달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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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달이야 달이야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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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둘은 조만가는데? 끝까지 쫓아간다 뭐야 개이렇게 가자 달아 실패 달아 리치야 히히 리치야 리치가 배용해줍니다 잘했어 안녕 잘했어 잘했어 히히 들어가 얘 들어가 얘 들어가 고양이를 본 주인의 마음 들어갑니다 미안 이비야 가봐 가 이비야 가 이리와 이비야 이비야 이리와 이비야 이리와 이비야 이리와 이비야 가 가 이비야 좋아? 으아 bearings 흠 건물 snakes 시원 히힋 여우